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혜옥 채널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시원한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우리 벼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서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서인장이 완전히 막 부르스름하고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서인장입니다. 이 서인장이요 제가 잎고지에서 키운 서인장이랍니다. 지금 스티로폼에다가 이렇게 심어놔서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서인장입니다. 제가 21년도에 잎고지에서 키운 우리 서인장이라요. 이 서인장들 이렇게 두 잎씩 따서 꼽아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마도 보셨을 거예요. 잎고지에서 또 한번 보여드리고 또 뿌리가 나서 한번 보여드리고 또 그 속아내면서 그 분갈이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보신 분들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인장이 지금 두 잎씩 따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만큼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 그런데 얘들이 지금 세 개가 섞여져 있어요. 이 서인장들이 한쪽에는 노란꽃 서인장이고 한쪽에는 노란잎 서인장이고 한쪽에는 지금 온종개발 서인장인데요. 얘들이 꽃이 피면 아주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새파랗게 있기 때문에 어떤 꽃이 노란꽃인지 어떤 꽃이 분홍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원종개발 서인장이기 때문에 표시가 나기 때문에 알 것 같은데 얘는 지금 한 뿔인데도 이렇게 이렇게 자라서 지금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많이 뻗어서 한 나무에 지금 한 뿔인데도 이렇게 많이 자라서 이렇게 컸답니다. 와 지금 보세요. 이거 정말 무성하게 잘 자랐죠. 자 이쪽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가운데는 조금은 키가 작고 가 쪽에가 지금 많이 컸어요. 지금 자 이쪽에다 보시면 이거는 정말 많이 자랐어요. 이거는 가제발 서인장인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 깊이 아주 여기가 깊숙하게 밑에가 많이 깊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이렇게 키가 커서 이렇게 요만큼 자랐으니까 아주 굉장히 많이 큰 거죠. 세상에 두 입 따서 입꼬치 했던 서인장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지금 정말 이게 너무 아주 제가 키우지만은 너무너무 지금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제가 스티로폼에다가 한 세 세 화분을 했어요. 스티로폼 세 개를 해서 제가 키워서 두 통은 이제 이웃의 나눔들하고 다 없앴어요. 그리고 다 없애고 이거 하나만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먼저 제가 섞어내면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그 분갈이 하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나머지 걸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 저는 얘가 이제 저쪽 한쪽에 그 베란다에 선반에다 올려놓고 키우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샵에 나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그 아파트에 베란다에 있는 애들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15일에 한 번씩 물만 주고 날짜 딱 적어놓고 물만 줄 뿐이지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어느덧 이렇게 많이 커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많이 자라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흙을 흙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물어보신 분 있을 것 같아서 가르쳐 드릴게요. 요 밑에를 보시면은 흙이 조금 살짝 보입니다. 흙이 보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흙이 보입니다. 제가 상토흙에다가 그 펄라이트를 그 바사토 대용이죠. 펄라이트가 아주 가볍고 물빠짐도 좋고 좋습니다. 뿌리를 많이 안 눌러주고 가볍기 때문에 애들 그 성장하는 데는 아주 좋아요. 뿌리 뿌리가 저 바사토 무궁 바사토를 섞어서 그 입고자 하는 데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그 뿌리가 많이 눌려져서 별로 예 무름병이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펄라이트를 쓰면은 많이 가볍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펄라이트를 많이 섞어서 해놨더니 물빠짐이 좋아서 이렇게 애들이 더 그 무름병 없이 잘 자란 것 같아요. 겨울에도 2년 동안 그대로 베란다에다 그냥 놔놨고 또 지금 한여름에 지금 너무 무더위 속에 그냥 놨습니다. 여기는 남양이기 때문에 햇빛도 잘 들어오고 좀 뜨거운 편인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창문은 항상 열어놓고 환기가 잘 되도록만 해주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 들어올 수 있게만 해주고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도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입고지 두 입 따서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잘 요만큼 자랄 정도면 아주 굉장히 잘 자란 거거든요. 요즘에 봄부터 막 애들이 승풍 승풍 잘 자란 것 같아요. 우리 가게에 있는 그 샵에서 키우고 있는 우리 선인장도 또 너무 무성하게 많이 자랐어요. 무서울 정도로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미꼬지 해놓은 선인장도 이렇게 이마에 많이 자랐으니 아주 선인장들이 아주 굉장히 잘 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원정 개발선장이 이렇게 한 뿌리에서 이렇게 잘 자란 건데 와 정말 두 입 따서 이렇게 자랄 수 있다니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애들을 가을에 이제 12월달 때까지 그대로 두고 보려고 해요. 꽃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꽃이 피면 아주 굉장하게 예쁘겠죠. 수제로 폼에서 입고지에서 꽃 필 때까지 나누면은 어느 정도 꽃이 피는지 제가 관찰을 해보기 위해서 그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나중에 한번 봐주세요. 너무 신기하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대로 나누면 꽃이 세 군데에서 피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또 이 꽃이 두 입 따서 이 꽃이 해놓은 그런 선인장이 꽃이 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너무 보기도 좋고 기대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해옥채널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항상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또 오늘도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더운 여름, 시원한 여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들 하세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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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